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박성재 사장이 연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MBC 이사회인 박문진과 교감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야권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박성재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박성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런 걸 MBC가 말하자면 반윤의 본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MBC 제3노조가 박성재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탄압, 인권 침해의 주범 박성재는 당장 짐을 싸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의 주범이 지금 연임을 하겠다고 앞으로 3년 동안 더 사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정말 기가 찰로웠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사장이 오원한 뒤에 MBC의 신뢰도가 1위다 그리고 MBC의 시승률도 1위다 이런 식으로 마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MBC를 신뢰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방송이었다가 이제는 윤석열을 때리는 반윤방송으로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낙발 수력화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 MBC 빨리 문을 닫으라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MBC 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임이라니 뻔뻔스럽게 어떻게 연임이란 말이 나온단 말인가 바로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보도국의 취재센터장으로 돌아온 2017년 말부터 지난 5년 동안 MBC는 신민주당 방송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가을 이른바 조국수호 촛불집회에 불법 드론 촬영을 강행하도록 지시해서 수많은 대중들의 머리 위로 위험하게 수십 킬로그램의 드론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박성재였다 하는 겁니다. 이틀 뒤에 김어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보니 100만 명이다. 딱 보니 100만. 이런 멘트를 날린 게 바로 박성재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다음에 3월에 정권의 눈에 들어서 사장자리를 깨차고 앉았다는 겁니다. 사장자리에 오르자마자 박성재가 한 일은 4.15 총선 보름 전에 이른바 검은유착 보도로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라는 허위 보도를 톱뉴스로 올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비례자유 한국당인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한국당이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보를 날려서 방통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은 사건이 나왔지만 해당 기자가 윗선 지시였다면서 반발하자 박성재 경영진은 인사위원회도 회부하지 않았고 그 기자는 지금까지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BC가 법이나 규칙이나 규율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대선화도 계속되었다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반론권 보장 없이 강행해서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역사 녹취록. 보도뿐만 아니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도 이걸 그냥 유튜브에 마치 하천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방송에 틀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집회 화면은 인산희내를 이룬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집회 화면은 인파의 모습이 실종됐다라고 제3노조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 영상까지도 조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도에 정책이 깨알같이 소개되고 윤석열 후보 기사에는 무속인 논란 등의 악의적인 프로임이 씌워진 게 바로 박성재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내용의 서한과 방송 자막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보도하고 출입기자가 이른바 스레빨을 신고 대통령 브리핑실에 나와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질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책임은 그냥 그 해당 기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는 이른바 똘끼까지 발휘했다. 똘끼. 제3노조는 그걸 똘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똘끼. 이처럼 5년간의 MBC의 편파, 왜곡, 허위보도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박성재는 MBC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이라는 심정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MBC는, 박성재는 MBC 직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 지금 위장을 속에, 신문을 속여가지고 MBC에 와서 지금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지금 사장이 나오면서 누가 나보고 정치하는 거 묻는다 이랬는데 오죽했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답을 했고 얼마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면 스스로가 누가 나보고 정치한다고 물었는데 이랬는데 그가 그 망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제3노준은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송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방송이 아니라 정치다 합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해놔 놓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 허위 왜곡 보도 5년 동안 파업 불참자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들었을 무렵에 일제히 KBS와 MBC 안에 있는 방송 민주노총사의 노조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안에 있는 방송사 사장과 임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 것입니다. 그때 파업에 불참한 자 파업 불참자로 보도와 취재 1선에서 쫓겨난 88명의 기자들 경력 단절이라는 참담한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8명의 기자들은 자기 업무 고유 업무가 아닌 복사하거나 또는 이렇게 글을 받아쓰기 하거나 찰렝한 테이블을 가지고 받아쓰기 해가지고 올려주는 이런 글들을 보도국의 핵심 간부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스럽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 피디들이 적폐청산 MBC와 KBS 같은 이런 적폐청산 기구를 통해서 해고도 됐고 징계도 받고 또 특파원은 조기 송환해가지고 특파원 나온 사람들을 여기 박성재 또는 그 뒤에 있는 최성호 때 특파원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 앞에 사장이 보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소환했는데 물론 그때 소환할 때는 특파원을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글씨를 내쉬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벼락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전학하고 다 했는데 다시 들어와라 하니까 4개월 된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야근 전담 기자로 발령받아서 사흘에 한 번씩 야근만 하다가 암에 걸린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특파원 조기 소환을 당한 사람도 있다. 무려 55명의 경력 기자들을 대처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사실상 명예퇴직의 길로 내몰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 기자 과거의 경력 다른 사회의 경력이 있는 기자를 뽑았는데 그걸 대처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하고 명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창고로 자료 정리실로 부당 전부해서 인격 살인을 스슴치 않았다. 이렇게 제3노조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루도 그를 사장실에 앉혀놓고 생활할 수 없다. 단 하루도 사장실에 앉혀놓고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려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참회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의 악행으로부터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박성재가 또 사장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MBC와 KBS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위해서 감사원 그리고 검찰 노동부가 조사를 했거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감히 또 방송을 농단하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또 연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도록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